재현이야? 아 더워 갑자기 좀 부끄럽잖아 잠깐 아 재현이 지금 쉬고 있니? 재현아 지금 재현아 드라마 잘 찍고 있지? 아 더워 뭔가 겁나 부끄럽잖아 지금 이거를 멤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 더워 아 개 더워 개밀망해 지금 드라마 찍는데 좀 더 힘이 돼 힘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 잠깐 아 재현아 언제 나갈 거니? 빨리 나가 응? 보지마 이거 이거 보지 말라고 그냥 나가 아무 말도 못하겠잖아 나가라고 나가 아 더워 나갈 때 말해주고 나가 그리고 알겠지? 그냥 나가지마 그냥 나가면은 괜히 또 내가 어? 계속 있는 척 있는 척 한다고 드라마 잘 찍고 화이팅 하고 자 음 화이팅 재현 잘해 나가 빠이빠이 잘하고 힘내고 늘 응원한다 뭐가 뻥이야 응? 나가는 게 뻥이라고? 안 간다고? 아 간다고? 알겠어 진짜 가 안녕 형 형